신서골, 과연 그는 누구인가? 나의 길, 나의 신앙, 신서골 1편, 코미디언 인생 30년 적고 목표활동 2001년 국민일보에 실렸던 간증입니다. 새벽 4시 차가운 공기를 가리며 새벽기도 인도를 위해 교회로 향한다. 내가 심화하는 안산 번호동 상록수 교회까지는 불과 10분여. 찬에서 들리는 은은하고 잔잔한 찬성고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온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된 건 맞죠. 600여 평이나 되는 교회도 크게 짓고 목회도 잘하고 있지요. 나 스스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중얼거리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 사랑이 가득 배어있다. 코미디언 신서골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엔 목사 신서골만이 있다. 신학교 4학년 때인 93년의 교회를 개척했으니 올해로 벌써 목회 9년째를 만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나의 코미디언 인생 30여년보다 더 길고 힘든 여정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생서화복을 주장하신다. 또 당신을 모르는 숱한 영혼들이 그 품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주길 원하신다. 나의 간증은 주님을 전혀 몰랐고 세상에 온갖 욕심에 취해 살던 한 불쌍한 영혼이 어떤 과정과 계기를 거쳐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고 또 놀랍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보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간증을 시작하려 한다. 벽촌에 가까운 충남 예산군 시남면 오살리가 내 고향이다. 육남매 중 막내로 부모님과 형제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에 비해 항상 입담이 좋은 편이었고 7살 때부터 학교 오락회에 내가 빠지면 무엇인가 싱거운 행사가 되곤 했다. 중학교 때 나의 최고 우상은 만담으로 유명한 장석팔 고춘자 씨였다. 지방 쇼무대에서 두 사람이 쏟아놓는 만담은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당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쇼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청소년들이 인기 가수나 스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방송국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밤까지 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부모님은 나를 공주 사바마학교에 보내 교사를 만들고 싶어 하셨으나 나는 몸에서 뻗치는 길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 주경 야독했다.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장석팔 쇼단에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장선생은 예전에도 한 번 무작정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리다고 돌아가라고 하더니 결국 나를 받아주었다. 그러나 말이 문화생이지 무대에는 한 번도 서지 못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은 모두 내 차지였다. 모든 단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니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장석팔 선생의 이름 가운데 우술소자 하나를 빌려 본명인 신주년 대신 신소골이라는 예명을 지었다. 어느 날 시호단의 사회자가 갑자기 사라진 바람에 대타로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사회자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어려서 가난했고 서울에서도 부각했던 나에게는 돈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였다. 나도 열심히 벌어 남들만큼 살아보겠다는 의혹이 가득했다. 나이가 차서 군에 입대한 나는 시호단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군 예대를 만들어 월남전에 참전했다. 소속된 십자성 부대에서 종행무진 활동하면서 군 장병은 물론 베트공도 내 이름을 안다는 말이 나둘 정도로 장병들에게 웃음을 가득 선사했다. 나의 길, 나의 신앙, 신소골 2편 월남서 군 예대 활동, 인기 한몸에 얻어. 월남에서 군 예대 활동을 하다 보니 인기가 좋아 제대를 6개월이나 더 연장했다. 제대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입문했다. 텔레비전이고 방송이고 반무대고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섰다. 당시 인기 프로였던 웃음은 보교하여 부부만세 등에 고정 출연했고 유쾌한 청백주전 보조 MC를 맡았다.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던 한을 부자가 되어 마음껏 풀고 싶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구두새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열심히 모으고 또 모았다. 이렇게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30대 후반이었다. 거울로 내 얼굴을 차분히 들여다보았지만 정말 특색이 없게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었다. 맞아 이 얼굴로 코미디언으로 대상하긴 틀렸어. 뭔가 특이하게 생기거나 개성이 강해야 하는데 나는 항상 조연정도에서 머물을 수밖에 없어. 곧 나이가 더 들면 인기가 사라지고 연예계도 떠나야 하는데 그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짜 긴장이 되었다. 생각 끝에 인기가 조금 있으니 내 얼굴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술집을 하기로 했다. 술 친구들만 많이 와도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고 부족한 것은 빌리고 해서 충무로의 극동회관이란 비호를 개업했다. 소문이 나서인지 사람들이 처음엔 구름떼처럼 모였다. 아내와 나는 저녁마다 돈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가 돈세는 재미에 흠뻑 빠졌다. 이제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동안 공연만 해온 나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종업원을 잘 다루는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다. 초기 거품 손님이 빠지고 보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았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가운데 몇 개월이 지나니 적자가 누적됐다.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번엔 점퍼를 사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고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다. 세상 인심이 그렇게 험악한지 그때야 절실히 깨달았다. 내게 도움을 받던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까 슬슬 피했고 빚을 진 사람은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돈 내놓으라고 닥달했다. 빚진 자는 죄인일 뿐이었다. 나는 강나무의 한 구석진 곳에 월세방을 구해 숨어 지내다시피 했다. 방송국에 출연을 해도 빚쟁이들이 찾아와 뒷문으로 빠져나가곤 했다. 내 인생은 장밋빛에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 얽힌 실탈처럼 풀리지 않았다. 자인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세의 한탄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개평을 뜯었고 자인이 술을 벗어마 지냈다. 나의 고통을 술로 잊지 않으면 안됐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와 달리 아내는 정반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워낙 절박한 상황에서 얻은 주님의 은혜는 아내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갖게 했고 시간만 나면 나와 가정을 위해 단칸방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지 감히 근접하기 힘들다는 느낌이었다. 교회가 없는 벽촌에서 자랐고 특별히 교회에 좋은 인상이 없었던 나로서는 아내의 이런 모습에 짜증을 냈다. 마누라가 집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울고 짜니 되는 일이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 잘 믿는 예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나의 호통에 아내는 도통 반응이 없었다. 그 대신 내가 입술로 지은 죄까지 회개하느라 그날은 기도가 더 길어졌다. 나의 길 나의 신앙 신속을 세우고 아내의 권유에 마지못해 나이롱 신자생활 독실한 신앙인으로 변한 아내와의 말다툼은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다. 하나님이 주택보건 1등에 당첨되게 해주면 교회에 나가겠다거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는 시기였다.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니던 아내는 어느 날 온갖 서비스로 내 마음을 사로잡더니 한 번만 교회에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찾아간 교회는 예상대로 따분함만 안겨주었다. 윤리나 도덕시간에 나움직한 이야기에다 용서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화막하라는데 요즘 세상에 현실감이 없는 설교만 하는 것 같았다. 이미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비판거리만을 찾으려 하니 은혜가 이말리 만무했다. 그러나 아내가 간절히 부탁하면 몇 번 나가주곤 했다. 이처럼 오로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끔씩 교회에 나가주는 정도로 4년여를 보냈다. 밤무대에 나가면서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다. 그런데 나를 위한 아내의 기도가 서서히 응답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업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네온사인 사이로 솟아있는 붉은 십자가가 자꾸 내 마음에 오버력되며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며칠 후 방송국에 있는 여의도 순봉궤 앞을 지나가는데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를 빠져나고 있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진데 무엇을 찾아 이렇게 모였을까. 그것을 정확히 알면 내가 승복하거나 아내가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일날 아내와 함께 여의도 순봉궤를 찾았다. 그러나 강박한 마음엔 감동이 스며들려지가 없었다. 나중에 이곳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는 산실이 될 줄은 이때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예배 중에 그것 봐라 따뜻한 집에서 잠이나 자지 뭐하러 이런 곳에 와서 고생하느냐는 목소리가 쉴 수 없이 들려 짜증나게 만들었다. 결국 이날 밤 아내와 대판 싸우고 더 이상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겠다는 아내의 확답을 받은 후에야 화해를 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 지 4개월 뒤에 한 번만 꼭 와달라는 연예인 선교회 요청으로 그곳에 얼굴을 디민 적이 있었다. 교제차 간 것이지 예수를 믿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몇십 년간 쇼무대에서 사회를 보았고 말이라면 둘째 가려면 서로와는 내가 인사를 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놀라 멈칫거리던 나의 입에서는 이어 앞으로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 말은 분명 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내용은 성령께서 하신 말이었다.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집에 들어와 내 입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아내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라며 오히려 기뻐했다. 그날 연예인 선교회 모임에는 후배도 많았지만 연예인 선배들도 많았기에 내 입으로 교회에 잘 다니겠다고 하는 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교회는 나갔지만 나는 그저 껍데기만 신자일 뿐이었다.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성활 속에서 얻어지는 물질과 명예, 인기에 더 집착하고 몰두했다. 하나님은 이런 내게 2단계의 작전을 시도하셨다. 지난 89년 전국금의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나는 이 단체 회장직을 발판으로 정치 쪽으로까지 손을 뻗칠 계획이었다. 회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타급한 나는 하나님께 이번에 회장에 당선되면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높아지면 하나님도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다. 신석울목사 간증 1편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울목사 간증 2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 전국금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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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